강원도는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소담스퀘어 강원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으로 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 이용과 지원사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